그런데 자기가 살아가는 법 하나를 바꾼다. 엄청난 일입니다. 여러분의 우주의 차원이 바뀌네요. 여러분의 삶의 차원이 바뀐다니까요. 지금 축생계에 계시더라도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집에서 그러고 있으면 축생계를 살고 있는 것도 똑같죠. 그러다가 한 생각 고쳐먹어서 이렇게 살 게 아니지 않나. 밖에 나가서 돈이 안 되더라도 내가 나가서 뛰쳐나가서 초등학생 길 건너는 거라도 잘 봐주고 집에 와서 다시 자자. 겁적이 미쳐가지고 그런 짓을 한다고 치죠. 이 사람이 사는 법계가 달라집니다. 다른 일이지. 나도 좋고 내 양심도 충족시키고 남도 돕는 길을 돈을 떠나서 하고 있다. 지금 일단 하고 있다. 그럼 그 사람 사는 법이 달라졌죠. 그럼 이 사람한테 다른 일이 벌어져요. 그 사람 인생에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다른 인연이 찾아옵니다. 바뀌어요. 차원이. 이런 작은 거 하나 정성껏 해가지고 바꾸는 게요. 그래서 예전 어른들은 이런 거 알아요. 자기 운을 바꾸고 싶으면 일단 방 청소부터 하기라든가 작은 거 하나를 되게 목숨 걸고 합니다. 그러면서 전체 운을 바꾸는 거를 추구해요. 아주 현명한 방식이에요. 진짜로 뭐 하나 정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. 밥을 안 남기겠다라면 안 남기는 걸 연습하고 몰입해서. 그럼 이게요. 또 어떤 인간을 가져와요. 자기가 사는 법을 바꿨잖아요. 바뀌어요. 청소를 하겠다. 이불 정돈을 잘 하겠다. 되게 작은 거 같아요. 이거 하나를 정성껏 하면요. 달라집니다. 전체 카르마가 바뀌어요.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작은 거 하나만 바뀌어도 전체가 바뀐다. 그래서 그런 걸 몇 개씩 바꿔가면서 자기 운명을 개조해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운명 바꾸는 법을 아는 사람들은요. 이걸 본능적으로 알고 하더라고요. 제가 보니까. 일본의 어떤 야구선수인가? 글을 봤는데 큰 훌륭한 선수가 되고 싶어서 뭐 했느냐? 방 청소하기부터 시작해요. 그러니까 이 작은 습관들을 바꾸면 그래서 거기다 그걸 정성껏 해요. 자기 삶 전체를 바꿔가요. 작은 습관을 바꿔서 전체를 바꿔가요. 맛을 바꿔버립니다. 그 괜찮은 방식입니다. 그래서 뭐라도 하나. 아무거나 바꾸시지 마시고 양심에 찔리는 거를 양심에 합당하게 바꾸시는 쪽으로 노력하시면 갑질 안 하기. 그것도 구체적으로 좀 정하세요. 뭐 안 하기 뭐 안 하기 해서 본인이 바로바로 알고 할 수 있게 해가지고 그거 작은 거 고쳐나가시면요. 본인이 할 만한 걸로 해서 너무 무리한 거 하지 마시고 갑자기. 갑자기 너무 센 거 거시면 안 되고 하실만한 거 조금 노력하면 하실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몇 개씩 바꿔나가시다 보면 인생 전체가 바뀌실 거라고 확신합니다.